2부입니다. 1부는 고정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와 진짜 이 순간 머리를 백에 쾅 박고 싶었어요. 뭐야 능지가 처참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건가? 아니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자기 아내를 이렇게 등신으로 만드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니까 내 정신도 같이 아득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범인은 시누이가 아니고 바로 남편들 놈이었지. 그렇게 누나가 나가고 제가 대표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대표님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영 언니는 그냥 대표님이 시킨 대로 한 거잖아요. 지금 봐봐 언니만 나쁜 년 된 거야 뭐야 이렇게요. 그러자 대표는 어 나도 알아 근데 누나가 하는 말도 일리는 있어서 기분 나빴을 거 이해는 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누나는 그냥 대표님이라고 부르자. 우리 꽁꽁이 커버치는 건 내가 누나랑 더 얘기해 볼게. 좀 이쁘게 봐달라고. 사실 우리 누나가 이혼하고 나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질투가 나서 그래. 우리 수영이가 또 이쁘잖아? 이러는데 와 이런 미친 순간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바로 나가서 콜라 두 잔 마시고 왔어요. 실장님 아니 수영 언니 지금 당장 도망가야 한다. 도망가라고 말해주고 싶다. 하지만 결혼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부모님이 암 말기라고 들었어요. 아마 파혼하는 건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입을 그냥 꾹 닫기로 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 훨씬 더 처참한 며느리 똥 만들기는 하루하루 더 심해져갖고 나는 도망가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어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비시모가 완전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의미심장하게 이런 말을 해요. 그래 모든 거짓이 드디어 드러났어. 이러면서 체념하는 그런 뭐랄까 황망한 표정이랄까? 아니 거짓이 드러났다니 이건 또 뭔 말일까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뭐가요? 이렇게. 그러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무나 화려한 신혼여행에 계속 시비를 거는 것 같더라 이거지. 그러자 참다 못한 대표가 엄마 우리 수영이가 지금까지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봤대. 평생 가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가 말을 지어내가지고 부모님을 달랜 모양이에요. 그런데 얘 누나가 대표 누나가 인스타에서 예비 며느리가 이미 미국을 다녀온 흔적을 발견해버린 거죠. 아니 누가 봐도 지 아들이 거짓말을 그냥 한 건데 예비 며느리만 완전 그런 국민 그게 돼버린 거고 논리적으로 한 단계씩 설명해드려도 소용이 없는 게 이미 언니는 나쁜 며느리가 됐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나쁘다라는 그런 증거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 거야. 바로 이게 그 시발점이 된 거죠. 하루는 예비 며느리와 누나 간에 싸움이 났어요. 정확히는 신우이가 소리를 꽥꽥 지르며 지시와 요구를 하는데 예비 며느리가 쩔쩔매며 거절을 거듭하고 끝끝내 타협하지 않은 거죠. 안됩니다 형님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대표의 누나는 거래처 회사에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라며 소리를 꽥꽥 질렀고 예비 며느리는 계약서를 근거로 거절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리고는 급히 일이 있어 예비 며느리가 비어있는 대표방으로 들어가 필요한 서류를 찾아서 급한 업무를 저랑 같이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가 급한 일이 있습니다 형님 나중에 이야기하죠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대표방에 들어가서 서류를 찾아 쓴이와 일을 마무리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기 전에 여자 이사님 예비어머니가 며느리 없을 때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수영이가 어? 너그 누나 지시를 거부하고 거래처 계약서를 다 들고 나가가지고 숨겼다고 하던데? 이렇게 그러자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어? 계약서? 그거 내 방이 없고 다른 방에 있는데? 아 그래? 어? 이러고 대화가 끝났어요. 왜 없는 말 지어내냐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엄마에게 며느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그지같은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바쁘거나 피곤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난무하는 거짓말과 고쾌 그리고 그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뿌리 뽑지 않는 남편 불행의 잡초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이렇게 왜곡된 얘기들로 며느리는 국민 그지가 됐고 남편은 그걸 방관 아니지 제가 봤을 땐 이건 부추겠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마와 누나랑 있을 때 아내들 사람 욕을 다 들어주면서 어? 우리 수영이가 그랬어? 그건 걔가 잘못한 거네. 알았어.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게. 이러면서 누나와 엄마를 매우 존중하고 아내의 잘못을 바로잡아 바로잡아 엄마와 누나를 매우 존중하고 아내의 잘못을 바로잡아 잘 지낼 수 있도록 중지하는 역할을 하고 언니랑 있을 때는 누나는 그냥 너 괴롭히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야. 나도 진짜 너 데리고 어디 도망가고 싶다. 정말이야. 우리 조금만 더 참고 3년 뒤에 분접 내가지고 독립하자. 이러면서 위로를 해요. 이렇게 멍청한 중간 역할로 우리가 결국엔 화를 더 키우고 미움을 촉진해가는 거죠. 엄마 말을 들으면 엄마 말이 맞고 아내 말을 들으면 아내가 불쌍하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딴소리하는 대표가 가장 큰 문제였죠. 아니 지가 황의 정승이야? 어? 어? 엄마도 맞고 누나도 맞고 어? 누나 맞아. 들어주면 네 말도 일리가 있다고 해주니까 각자 자기 생각이 옳고 아들이 남편이 내 편이구나 동생도 내 편이다 이렇게 각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거지같은 갈등만 깊어져 가는 거야. 가족 회사니까 양쪽 모두의 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역할 그지같이 하면 어떤 그지같은 꼴이 나는지 직접 그리고 객관적으로 본 것 같아 참 흥미있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이 엄마를 달래서 아내가 이쁜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보당한 건 보당하고 엄마가 잘못한 거고 직접 이야기하고 눈치 없이 아내 이야기 직접 이야기하고 아무 눈치 없이 아내 이야기를 정말 바보처럼 전달하지 않고 내가 사고 싶어서 비싼 차 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센스 정도는 갖추고 있는 남자 이 정도 중간 역할만 머리 있는 사람 만나자 라고 다짐을 했으며 실제로 이때 겪은 경험을 토대로 좋은 남편 만나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수영이 언니에게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 회사에서 봤던 그 느꼈던 그리고 겪었던 그 경험은 제가 내 좋은 배우자를 판별하는 기준점이 되어주었고 평소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대표같은 일관성 없는 사람은 거리두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상대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혜도 생겼죠 저는 결혼식 직후 계약 만료가 돼서 거길 그만뒀어요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가 뭐 그 이후로 언니 소식을 못 들었는데 최근 인스타 검색해 보니까 아직도 이혼은 안한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요 수영이 언니가 행복하길 바라요 댓글 1번 남자는 그냥 비겁한거죠 앞에서 싫은 소리 입바른 소리 못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는 겁쟁이인거야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던 아내를 똥으로 만드는게 사랑이야? 어? 그냥 드세 누나 밑에서 평생 눌려 지내다 보니까 저런 비겁한 놈으로 자란거지 2번 남자가 자기 가족 손절하지 않는 이상 여자는 결국 피말라 죽겠네요 남자도 중간역할 일도 못하고 솔직히 여자쪽도 그래 어려워서 돈 때문에 버티고 있는거 아닌가? 본인도 바보가 아니고서야 모를 리가 없잖아 결혼하고 저 난리 하는거 좀 버티다가 위자료 빵빵 받고 이혼하는것도 노후 대책이겠네 뭐 3번 허우 이건 또 뭐야? 그지같은 내 남편 보는거 같네? 졸라 재밌다 4번 자기가 아내 편드는 순간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막힐까봐 덜덜덜 떨고 있는 겁쟁이지 뭐 어이구 연병 5번 쓴이가 그 며느리를 말리지 않은거 이건 정말 처신 잘한거에요 며느리에게 이 그지같은 상황들을 며느리에게 이 그지같은 상황들을 설명 잘해줄 방법도 없고 아니 설령 잘 설명해도 그래 말 바꾸는 시부 시모 누나 남편이 아이고 그거 별일 아니다 돈은 아니 그거 니가 잘못 알고 있는거야 이랬겠지 뭐 6번 남편은 저걸 안만들고 잘하는거일수도 있죠 뒤에서 뭐 무슨 말을 못해요 나라님 용도하잖아 예비 며느리라도 결혼전이니까 조심한거고 남의 가정사 엄청 신기해하는가 보면 쓴이는 경험이 적은 딱 학생 같네요 저런거 살아봐 비일비재해 남의 가정사고 결국 잘 살거야 나중에 너 대기업 들어가면 경험할 그런 뭐랄까 사내 정치 이런거 얼마나 대박인데요 솔직히 저정도는 정말 귀여운 수준입니다 대댓글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겐 적이 아니지만 아내한테는 다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개념이네 7번 오랜시간 두고두고 볼거리네 어우 미친 시댁이야기 남편 죽여버리고 싶다 8번 남자가 멍청한건 맞는데 그렇다고 또 고의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고의야 고의 그러니까 지 나름 대가리를 굴리긴 굴렸는데 방식이 잘못됐고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얼핏 보면 아내 펜 들었다 누나 펜 들었다 엄마 펜 들었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 멘터나 대처 방식을 보면 자기 누나나 부모 눈밖에 나기 싫어가지고 아내를 팔아서 자기 방언을 하는게 보이죠 자세히 봐봐요 은근슬쩍 아내 탓이라고 하는게 느껴지잖아 까깝하네 뭐 그래 뭐 서로에게 윈윈 아니면 서로에게 시공창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봅니다 자기 팔자니까 뭐 어쩌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